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성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주일을 마감해야 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주일 잘 마감하시고 이제는 모든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안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한주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특권인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에 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강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기 총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심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균형진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신앙을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 중에 PMM 선교사로 일본에 가서 5년을 봉사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일본의 종교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다신교를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각 마을마다 신이 있고 집집마다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식 이렇게 많은 신절이 존재한다고 믿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영일은 경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발전해 가다 보니 부족함이 얻게 되어서 기독교 교세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굉장히 열심히 무리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일본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 항상 금요일 밤은 예배당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이 뜨거워야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이 마쳐지는 즈음에는 너무나 무리하여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휴직기를 내고 쉬는 동안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거리이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잠시 열심히 달리고 난 이후에 쉬면 되겠지만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회만 장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생활도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심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정신적인 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심도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유독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영적인 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로 쉴 틈 없이 바쁜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한시라도 헛되이 보낸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활동과 책임감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세에서 곧이라는 단어를 쉽게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곧, 곧, 장소를 옮기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복음세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사복음세에서 이런 기록들이 우리는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마구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누가 보금 5장 15절에서 16절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누가 보금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셨지만 그분은 그들을 떠나 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은 군중들에게 벗어나 하늘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 육신의 심도 쉬셨겠지만 정신적인 심도 쉬셨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영적인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과책에서 나와 있는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데 이는 의무와 시련에 대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분은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통해 육신의 심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용기래와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이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유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쉬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40일 금식기도만 하였다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영적 교제의 시간으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비록 40일 동안 금식으로 체력은 약화되었지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말 쉴듬없이 바쁜 공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쉬신 쉼과 전혀 다른 쉼을 사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라비들입니다. 그 라비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활동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마나 왼쪽 발에 붙였던 경문을 더 크게 만들었고 또 그 도세 내 귀에 장식으로 달았던 옷을 수를 크게 하여 사람들 눈에 띄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분리를 자초하는 일이 되었으며 자기 만족의 위에 자기 스스로의 자만에 자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 근본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 안에서 시임 없이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종교적 행위는 그들의 신앙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진 그런 결과를 빚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믿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심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처럼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태부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조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자꾸 대내이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조건 하에 우리들이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튬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많이 바쁘시죠? 라는 말이 인사말이 된 이 시대에 우리는 바쁜 일상 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평생 동안 달려야 하는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실화하는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주일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만 올해만 섬기고 말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이 실튬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여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는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청하신 한적한 곳에 와서 실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몇 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